삼양식품이 분기 기준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. 삼양식품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을 지난해 동기보다 58.5% 증가한 3,352억 원, 영업이익은 124.7% 증가한 434억 원을 달성하며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또 삼양식품은 해외 사업 매출이 78.3% 증가하며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. 삼양식품 관계자는 현지 영업과 마케팅 강화에 힘입어 전 지역에서 매출이 고르게 늘었고 수출 전진기지인 밀양공장이 해외 수요 증가세를 뒷받침했다며 현지 법인 설립 효과로 미국 내 월마트 등 주류 채널 입점처와 중국 온라인 판매 채널도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.